홍쇼두부 시작하겠습니다. 홍쇼두부는 두부를 5x5 두께 1cm 삼각형으로 하라고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편입니다. 사이즈 없어요. 먼저 두부 먼저 잘라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가로 세로가 5cm 정도 되거나 좀 더 이상이면 잘라서 만들면 되는데 혹시 이쪽이 5cm가 안되면 긴 쪽을 확인해보세요. 여기 보통 반 정도 자르면 5, 5가 나와요. 근데 여기가 좁아서 도저히 모양이 안나온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4cm, 4.5cm로 가시면 됩니다. 삼각형으로 먼저 자르려고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자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먼저 5x5cm 정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삼각형 꼴로 자르세요. 그리고 두께 1cm가 되게 잘라주세요. 3등분이나 4등분 어떻게 해야 사이즈가 많이 나올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안버리고 두부는 사이즈가 약간 높이가 낮아져요. 그래서 1cm 조금 넘어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 꼴로 썰어서 한쪽에 둡니다. 버리지 말고 다 쓰는 게 좋아요. 여기가 좀 좁은 것 같다. 그럼 넓은 쪽으로 썰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삼각형 꼴이 나와야지 삐딱하게 잘리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부 자국 표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사이즈 안되면 버리고 사이즈 되면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부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재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쓰시는 게 좋아요. 두부가 수분이 많으면 이렇게 면보에 맞춰서 놔두시면 되고요. 지급제류에 소금이 없어서 그냥 뿌리지 않고 소금을 뿌리지 않고 이대로 두겠습니다. 대파 사이즈 없었어요. 편이에요. 이렇게 잘라갖고 두부보다 작으니까 그대로 쓰셔도 되고 신 빼고 쓰셔도 되고 좀 큰 것 같다. 그럼 한 번 더 자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대파 잘랐고 그 다음에 마늘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시고 그냥 편! 납작하게만 써시면 됩니다. 생강 껍질 벗겼죠? 편! 자 해서 파마늘 생강 먼저 넣을 거니까 이렇게 같이 놔둘 거예요. 그 다음에 죽수는 빗살이 조금 안 예쁘면 정리를 하시고요. 빗살 괜찮은데 그러면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죽수는 편! 편 썰고 데쳐도 되고 그 다음에 통으로 데치고 썰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물 끓이면 이렇게 죽숨 넣어주세요. 양송이는 캔으로 보통 나오는데요. 그러면 또 데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편! 그냥 넓직넓직하게 써시면 돼요. 양송이 모양 살려서 기둥 제거할 필요도 없어요. 표고는 근데 질겨요. 그래서 기둥을 제거하는 거고요. 이렇게 수분이 많으면 한번 손으로도 짜고 이렇게 면보로도 한번 짜고 그리고 콧떡 하면서 이렇게 편을 만들게요. 죽숨 펴고 양송이 다 비슷한 크기가 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놓고 산물행구복 죽숨 물이 너무 많은 경우에 물기 빼서 이렇게 놔두세요. 같이 볶는 것끼리 모아두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경채는 그냥 이렇게 뚝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2등분하면 비슷하겠는데요. 청경채가 작아가지고 어 나는 너무 크다. 3등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에 것도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한번 이렇게 떼주시고 자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콩고추는 씨 빼야죠. 저희 시험에서는 항상 씨를 빼요. 이렇게 그냥 바늘 갈르셔도 되고 아예 통째로요. 아니면 갈라서 펼쳐서 쓰셔도 됩니다. 안에 씨를 숟가락으로 파셔도 되고 칼로 점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개수대에서 빨리 훑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일자로 이렇게 써셔도 돼요. 죽수는 양성이와 비슷한 크기면 되거든요. 그럼 거의 3등분이네요. 일자로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 이렇게 편 썰어서 단면적을 넓혀서 음식의 소스 맛이 다 베이게끔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돼지고기 해볼게요. 자 돼지고기도 편이에요. 이것도 넓게 썰어주시면 돼요. 자 고기를 눌러보고 이렇게 포뜨듯이 하셔도 되고요. 그냥 툭툭 썰어도 됩니다. 익으면 초벌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워져요. 얇게 썰어보세요. 많이 얇게. 나중에 안 어울려요. 그리고 돼지가 막 구겨져 있어요. 이렇게 널찍하게 썰어보시고 또 다른 재료랑 비슷하게 썰어야 되니까 두부보다 작아야 되니까 저는 6등분 정도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점여서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돼지는 간장청주입니다. 왜 지급 재료에 소금이 없으니까 자 간장청주는 고기 양에 따라 다른데 오늘은 한 작은술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작은술 청주 자 이렇게 해서 미리 밑간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밑간이 다 되면 그때 가서 초벌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서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부를 잘라놓고 지지면서 또 다른 재료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두부 지지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올려놓고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름은 아주 조금 넣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약간 넉넉하게 넣으시는 거예요. 두부를 먼저 하고 깨끗한 두부를 하고 그 다음 고기를 가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온도 체크 젓가락 넣어서 기뻐가 뽀글뽀글 생기나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소금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두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여기다가 지져줄 거예요. 넉넉한 기름에다가 지져주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두부 하나만 이렇게 여기 체크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두부에 수분 없어야 돼요. 두부에 수분 많으면 들어갔을 때 막 튀어요. 그래서 수분이 많으면 밑에 면보를 좀 깔아두시라는 거예요. 키친타올이라도 넣어보니까 바닥부터 보글보글 올라옵니다. 불은 중이나 생불로 가시면 돼요. 너무 약불로 가면 시간 오래 걸리고요. 중불도 은근히 색이 안 나요. 그래서 생불에만 타기만 하니까 강중 사이쯤 놓으시면 좋습니다. 너무 많다고 덜 쓰시면 안 돼요. 전량 다 쓰시는 거예요. 반 이상 잠기게 그래서 웍에다가 튀김팬에다 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프라이팬 납작한 데다 해주셔도 돼요. 이거 하는 동안 다른 작업 보통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두부를 지지면서 소스를 만들어 보고 있을게요. 간장 1큰술 그리고 청주 1큰술 그다음에 물 1컵 근데 두부가 많거나 청경채도 풍성하면요. 물을 조금 더 넣을 수 있어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중에 끓이면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물농말도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두 과제가 물농마를 똑같이 쓴다. 그러면은 한 번에 만드시면 돼요. 괜히 힘들게 두 번 만들지 마시고요. 동량이죠. 가로랑 물이랑 이렇게 동량 아니면 물을 조금 더 넣어서 천천히 농도를 맞춰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두부를 봐야 돼요. 항상 기름에 뭔가를 넣을 때에는 물기 한 번 다시 체크하시고 손에도 젓가락 주걱에도 다시 한 번 계속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세요. 위험하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색깔이 오 잘 나왔죠.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두부 뒤집어 볼게요. 하나씩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나게 해주세요. 수분 빼주는 과정이고요. 약간 겉에만 단단하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부 어디로 뺄 건가요? 체에 맞춰서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름을 또 쓸 거니까요. 이렇게 키친타올 같은 거 깔아놓고 기름 빼주셔도 되고 다른 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릇을 좀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그냥 한 그릇에 놔요. 자 그 다음에 끝나면 초벌할 거 준비할 거예요. 돼지 그래서 간장이나 청주가 좀 많다면 따라서 좀 버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란 흰자를 넣을 겁니다. 계란은 노른자 안 써요. 안 쓰는 날도 시험 볼 때 많이 주죠. 자 보통 한 수저 정도 넣는데요. 이거를 보통 이렇게 거품을 좀 치고 그래서 잘 풀어진 계란 흰자를 이렇게 고기에 넣어주세요. 제대로 안 들어가서 마치 새 수저 넣는 것처럼 넣었지만 한 수저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기에 코팅을 하고 전분을 넣을 겁니다. 이렇게 골고루 코팅 자 그 사이에 두부가 다 됐어요. 그럼 얼른 두부를 빼야죠. 중간에 하다가라도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계속 방치했다가는 다 탑니다. 또 기름 쓸 때 물기 없는지 다시 한 번 체크. 자 한 번 이렇게 볼게요. 양쪽 다 색깔이 다 골고루 났어요. 옆면까지도요. 그러면은 하나 하나씩 조심히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는 시간도 있으니까 미리 작업 들어가야죠. 채로 뺄 거 아니면 만약에 채로 뺀다. 채에 물기 없어야 됩니다. 또 물기 있는 채 죽순대친 채 그대로 이용하시면 안 되겠죠. 자 기름은 그러면 불을 잠시 꺼요. 왜냐하면 두부는 조금 고온으로 지져졌어요. 근데 돼지고기는 불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을 꺼놓고 그동안의 흰자와 전분을 섞으셔도 돼요. 자 제가 흰자를 한 수저 넣어서 돼지고기에 이렇게 코팅 처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전분은 흰자를 한 수저 넣었다면 반 큰술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골고루 섞어볼게요. 그래서 뻑뻑하지 않게 부드러워지게 자 그런 다음에 온도 체크 네 불 세지 않아요. 그러면은 약불 올려놓고 고기를 채 썬거랑 또 다르게 이게 너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약간 하나씩 얹어내듯이 근데 또 천천히 튀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얼른 얼른 넣으세요. 그리고 겉에만 익히는 거예요. 넓어서 또 들러붙어요. 네 골고루 겉에만 잠깐입니다. 30초 안쪽이에요. 그렇게 해서 얼른 고기 꺼내주세요. 겉에만 익혀주시고 자 이렇게 해줘야 고기가 부드럽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볶으면 돼요. 자 홍쇼 두부는 그냥 식용유죠. 자 이렇게 한두 큰술 정도 넣으시고 가장 먼저 파마늘 생강입니다. 상체에 자 이렇게 파마늘 생강을 하시고 간장청주를 넣어서 약간 향을 내주셔도 괜찮고요. 그러다가 좀 불 나고 무서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물에다 섞어 쓰시면 돼요. 그냥 안전하게 하시면 돼요. 기능사니까 다 이렇게 불 낼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물 한 것들 죽순 양송이 추고 배파향 나면 이렇게 또 볶아주시고 센 불로 볶으시거나 나는 미숫하다 그러면 중불로 볶아주세요. 너무 약불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고기가 좀 안 익은 것 같죠? 네 그러니까 고기도 같이 넣어야죠. 고기도 이렇게 해서 좀 맛을 내주고 자 그리고 나서 물 반장청주가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물농말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 얼마나 편해요. 아 바쁜데 지금 만들고 있으면은 뭐 하다가 탈 수도 있고 농도가 또 더 배직해 줄 수 있잖아요.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들어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끓으면 물농말넣는 거예요. 물농말넣을 때 한 번에 넣으시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나눠서 저으면서 농도 체크하면서 농도가 아직은 묽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넣어보고 조금 더 넣어보고 보통 물 한 컵당 물농말넣 물 하나 섞어 놓은 거 있죠. 그거 정도 들어가요. 근데 물이 1.5컵이면 물농말도 1.5큰술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농도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이제 그래서 이때 이제 두부에도 약간 이렇게 강이 베개 불을 조금 줄여보시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넣어야 될 거 있어요. 지급 재료 보고 안 넣은 거 뭐 있나 참기름 한 바퀴 자 이렇게 해서 두부에 흡수되는 동안 완성 접시 닦아 놓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베이게 해주시고 소스도 약간 있죠. 근데 소스가 너무 없다. 그러면 물을 더 넣고요. 물농말를 더 잡으면 되죠. 그래서 재료에 따라 물이 얼만큼 들어갈지 좀 달라요. 보통 한 컵에서 한 컵 반 정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주인공이 두부이지만 모든 재료 잘 보일 수 있게 담아주시고 이렇게 그냥 후라이팬 들고요. 두 번 세 번 나눠서 부으면 깔끔하게 잘 담겨집니다. 그 다음에 재료 안 보이는 거 어깨 골고루 잘 배치시켜주세요. 재료들 크기 비슷하고요. 돼지고기도 잘 나왔습니다. 자 중식이다 보니까 농도 늘 중요해요. 안 중요한 날이 없어요. 농도는 항상 이렇게 걸죽하게 만들어지게 해주시고요. 색깔 잘 나오게 해주시고 이게 홍쇼두부나 난자완스가 재료가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나오는 경우에 청경채를 안 나눠 쓰고 표고를 안 나눠 쓰고 이러거든요. 꼭 그런 거 잘 분리를 좀 해주세요. 자 홍쇼두부 완성되었습니다.